쉬운 거, 신난 면제 거. 그냥 내가 빨리 먹을게. 어차피 다 못 먹자. 너구리 해, 너구리. 너구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캐나다, 캐나다. 재미난 걸로 한번 가볼게요. 문세윤, 시작. 캐나다 또 왔구석구여. 여러분, 뒤는 국수로 끝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앞에가, 앞에 세 글자 뭐지? 어, 귀 얇았는데? 저 두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대식가들이어서. 맞아, 맞아. 그렇네, 대식가들은. 작거든요, 그게. 맞네, 맞아. 그렇네, 대식가들은. 작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인데 이렇게 먹을 때 뭐 먹어요? 세윤! 세윤! 세윤, 이거 빨리 맞춰봐야지. 큰 누들. 그리고요? 떡, 양꽁, 쌀국수. 99% 정답. 아, 안돼. 동현, 킹누들, 똥, 양꽁, 쌀국수. 99% 정답. 99%? 지금 두 분이 얘기했는데 99% 정답이에요. 세윤! 세윤. 콕! 실패. 아, 동현! 동현! 아, 알죠, 알죠. 이거 저희 와이프도 좋아해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다. 120칼로리 뭐 이런 거. 네, 그렇지. 120칼로리 뭐 이런 거. 네, 그렇지. 컵, 누들, 똥, 양꽁, 쌀국수. 자, 받침 들어볼게요. 똥, 양꽁. 동현 씨 할 때 내가 테스트할게요, 동현 씨 할 때. 받침 들어볼게요. 똥, 양꽁을 모른다고? 자, 똥이요? 똥! 아, 저... 똥 제가 좋아해요, 이거. 그러니까 받침이 뭐예요? 미음. 그리고요. 얌이에요, 양, 양이. 양양 할 때 양이에요. 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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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에요, 꿍이에요, 꾼이에요? 꿍, 꿍. 어떻게 헷갈린 거야? 똥, 양꽁. 똥, 양꽁. 쿵? 똥, 양꽁. 이음. 똥, 양꽁 다시 한 번 기회 드립니다. 이대로 가요. 똥, 양꽁 맞아요. 이대로 가요. 이음, 이음, 이음. 네, 미음, 이음, 이음. 태국 가봤거든요. 똥, 양꽁 해가지고. 똥, 양꽁. 똥, 양꽁. 똥, 양꽁. 똥, 양꽁. 똥, 양꽁. 똥, 양꽁. 천당입니다. 미음, 미음. 오케이. 얌꽁이네. 얌꽁이야. 아파, 아파. 또라이닝, 또라이닝.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꿈씨, 칼로리가 틀린데요? 잘 틀린데. 이건 실패. 아, 이거 120과. 똥, 양꽁만 140이에요. 브랜드, 브랜드 달라. 브랜드.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보물이야, 보물 좀 마.